홍수아 씨도 하나 거시죠. 십만 넘어가면, 십만 넘어가면. 애교! 애교 갑니다. 제가 애교가 있어요. 수유가 기가 막히게 먹었죠. 이제는요. 여러분 깜짝 놀라십니다. 흑마늘 진액으로 만든 떡볶이. 약간 비주얼은 궁중떡볶이 같아요. 이게 흑마늘 진액이 들어간 떡볶이입니다. 이렇게 요리도 가능합니다. 뭐야? 이게 먹기 부담없이.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요? 달달하면서. 오, 신기해. 홍수아 씨가 CF처럼 먹어주세요. 아, 이거 뭔가요? 자, 어머. 나 또 간다. 진짜? 콩마늘 떡볶이. 맛있어요. 오, 예. 배우는 배우네. 잠깐만. 언니, 십만 넘어가면. 자, 이제 여기서. 세고 팔 마세요. 세고 팔. 세고 팔. 바보 되긴 싫어. 흑마늘. 사랑하잖아. 놓치지 않아. 자, 홍수아 애교. 홍수아 애교. 홍수아 애교. 홍수아 애교. 홍수아 애교. 홍수아. 수환이 흑마늘 먹고 건강 축구이요. 잘한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네. 잡으시게요. 감사합니다. 39,000원. 네. 이렇게나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싸다. 남의 ENS를 지어서 잘 지으시는 분들께 한문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로. 네.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남, 남해에 가면 해. 해피해피해짐. 해피해짐. 해피해짐. 아, 좋은데요. 남들에게 해 뜰나를. 아. 또또또. 남들이 뭐라 해도 해. 해낼 수 있다. 남. 남해에서 해풍 먹고 자란 남의 흑마늘. 해. 해 질려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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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30초. 이행시 당첨자. 저희가 선물드리는 분은 아차 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워가요. 빨리 유가 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설렀을지 궁금하다. 우승 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무작정 커머스. 우승 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큰일다. 지난번에는 조회수가 이렇게 차이가 났죠? 네, 그런데도 제가 이겼죠. 아우, 역시. 아우. 근데 오늘은 비슷해요. 거의 양 팀 다 18만. 아, 떨린다. 일단 지난번에 너무 좋아졌어. 우승 팀을 발표해 주실 분은 남해 장충남 군수님이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미남이시다. 아마 우리 남해 보셨겠지만은 공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바람도 좋고. 토양이 정말 좋습니다. 햇빛도. 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이죠. 군수님께서. 오늘의 우승 팀은. 우승 팀은? 우승 팀은? 우승 팀은? 우승 팀은? 봉순 수인 팀. 봉순 수인 팀. 와! 진짜! 와 진짜 오늘 이럴줄 몰랐어 진짜 상봉이 터졌다 선물만 맨날 받아간다